. 싸라, 싸라 죽여라 제발! . 도대체 뭐가 부족해? 뭐가 불만이야? 빨리 전화 받아오. 이 정도 사는 게 쉬운질 알아? 이 옷 입지 말라고 했지. . 당신들 뭐야? 남의 빈집에 놔서 술먹고 지금 뭐하는 거야? 무단주거침입, 살인, 사체유기 그 놈 기다리는 거지? 감방에서 나올 때까지? 어젯밤부터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아 사랑해요